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의 중심은 주가에 영향을 주물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는 가운데 이슈 따라 개별 장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매매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우리가 8월 달 개인들 수급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시장들이었습니다. 9월 달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기관에 대한 수급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유입은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많이 이끄는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대신에 종목별로 본다면 대형주 위주에 대한 포트를 외국인들은 상당 부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흐름들을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을 보면 개인이 이끄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는데 완전 작은 종목군들이 아닌 약간 우량주적인 성격이 강한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현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기관 움직임은 결국 실적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효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선반영 효과가 현재 시장에서도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기관의 개별주 전성시대. 그렇군요. 코스닥이요. 지금 양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거의 양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들 상승률이 커지면서 코스닥이 양전환하고 있는 모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저도 오늘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주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현재 주도주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현재 주도주가 여기에서 크게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낙폭이 컸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돌입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하락을 했던 것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낮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바 우리가 충분히 현재 주도주에 대한 의심 말고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로 이런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카메라 중소형주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기에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5% 시작을 해서 지금은 2%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 좀 서운했어요. 왜 그렇게 보셨나요? 우선은 삼성전기 왜 중소형주만큼 안 가냐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게 작년 6월에 공급 계약 체결 보도가 나오고 계속 미확정으로 밀어놨다가 이번에야 최종 확정 공시가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기대가 선반영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주식은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 기업이 테슬라라는 것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목적으로 테슬라일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 나왔던 것이 카메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칩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거기에 따른 개별주 움직임들을 상당 부분 드라이브를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캠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우리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 중 한 군데입니다. 오늘 이 캠시스에 대한 급등 양상은 캠시스가 뭔가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낙폭가대가 그만큼 컸었기 때문에 저가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퓨론티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퓨론티어와 하이비전 시스템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있다는 부분 자체 퓨론티어는 오늘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조금 막고 빠지는 그림들인데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가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도 쉽게 꺼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죠. 텔레칩스 저희 원픽이었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기적인 부분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꾸준하게 추세적 상승을 이끌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현재 텔레칩스와 지금 현재 최근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텔레칩스에 대한 부분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텔레칩스에 대한 상승은 쉽게 꺼질 수 있는 상승은 아니다. 행보가 그만큼 길었던 만큼 추세적 상승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직 가격이 한 17,000원 밴드임을 감안했을 때 3만 5천원, 4만원 밴드까지는 좀 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전에 양전환을 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루닛과 뷰노가 또 52조 신고가를 또다시 달성을 했습니다. 루닛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루닛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다른 의료 AI주 혹시 또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 루닛, 뷰노, 그리고 JLK 이렇게가 3대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오늘 또 JLK가 또다시 좋은 위치에서 현재 반등을 나타내는 것을 봤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신고가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LK도 반드시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고 다만 현재 우리가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장기적인 투자성 움직임 말고 우리가 이제 트레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T-Solution1이라는 의료기기, 바로 AI 의료기기를 납품을 이뤄냈던 또 Q-Rexo라는 기업이 오늘 또 반등을 붙이는 양상들인데 최근에는 지금 엔비디아발 또 AI 이슈가 나왔던 상황이고 그에 따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스타트업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는 이슈로 오늘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뷰노, 루닛도 괜찮지만 JLK라든지 Q-Rexo 같은 기업들도 한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로봇입니다. 사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부합권에 마감을 하면서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또다시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세가 쉽게 안 꺾이겠어요? 이 로봇 관련주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AI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 자체는 이제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지금 가지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동로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또 협동로보 관련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V1TE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V1TEC 같은 경우에도 매매에 대한 키포인트를 정해드렸던 것이 바로 자회사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자동화 공장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시스콘이고 그에 따른 모 회사가 우리가 이 V1TEC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에서도 꾸준하게 언급을 뒤로 왔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춰져 있던 매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관련된 협동로보 관련 모멘텀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빨간요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AS는 꾸준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입니다. 용인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 협력사 SK하이닉스랑 삼성이랑 비교하면 어느 쪽에 더 관련이 깊을까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주요 초기지로 어느 정도는 이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높아,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었고 저는 사실 이제 에타 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미리 좀 더 선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이슈도 함께 섞여 있는 기업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우선 이제 장비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넥스틴, 테스, PSK, KC텍 같은 기업들이 1차적인 결과로 분양을 확정했던 기업들이고 마찬가지로 소조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면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QRT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공략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은 종목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바닥권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을 염두하시고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져가신다면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8대 공정 안에서도 우리가 3번, 4번, 5번 바로 이제 포토 공정과 증착, 방막 이 공정이 대단히 중요한 공정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방막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1차 확정을 지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에타 면제권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서도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업황도 바닷권력을 다지고 다시 한 번도 회복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재평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SKI닉스와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선 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졌던 구간이 존재했던 거였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 안의 재평가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봉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월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현재 월봉상이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